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입니다 오늘은 러프가 되게 무늬가 많아서 러프젤에 대해서 보여드릴건데요 지금 저희 선생님이 여기 손이 굳은살이 좀 많아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구요 일단 원콧까지만 해놨어요 베이스 바르고 원콧까지 그런 다음에 베이스 바르고 원콧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직실을 하는데 베이직실을 바르는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베이직실이 구멍이 나신다거나 그 다음에 양이 옆으로 너무 줄줄 흐른다거나 그러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넣을게요 뺄게요 저희 선생님이 처음이라 손을 좀 못대네요 제 베이직실은 되게 빨리 굳어요 그래서 꼭 큐어 시간을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손이 상당히 굳어있네요 지금 큰일났어요 얼었나요? 얼굴도 안나오는데 큰일났네 이 색깔은 포니젤로에 있는 색깔이에요 보라색 넣을게요 58번 보라색 58번이구요 자 그럼 큐어를 하는 동안 저희가 색깔을 섞어볼건데 자 알비 러프젤 알비 러프젤 알비에다가 그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꽤 많이 드렸지만 내가 색깔을 섞으려고 하면 색깔을 먼저 섞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58번 아까 전에 쓰던 컬러를 이렇게 조금만 해서 여기에 섞어요. 그러면 얘가 연보라색이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근데 내가 조금 더 진한 걸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섞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러프젤이 원래 기존의 것보다 58번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묽어졌잖아요? 근데 이 농도가 내가 조금 잘 바르기 쉬운 농도인지를 일단 보시고요. 조금만 섞어주시더라도 베이직실을 꼭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러프젤 자체가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이 알갱이 큰 아이가 잘 굳을 수 있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베이직실같이 분자량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베이직실이 큐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러프젤의 큐어 속도를 같이 도와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만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묽게는 만들지는 마세요. 그래서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를 건데요. 밑에 여기 들어가는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원장님들한테 이제 여기 러프 발리는 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한 색을 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색깔이면 뭐 연보라색이나 흰색 이런 거 까시면 되겠죠. 자 베이직실을 레이어드를 했고요. 자 러프젤 러프젤을 처음에 바르시기가 어려우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밑에다가 짙은 색을 깔아두고 발라보시면 자기가 진짜 잘 바르고 있는지 못 바르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커버를 완전히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색깔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가로로 얘가 뭐 잘 발리든 못 발리든 상관없이 밀착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밀착만 시켜주면은 나중에 위에 터치돼서 바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밀착을 시켜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브러쉬를 조금 눕혀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양을 조금 더 덧대는데 얘가 밑에 이렇게 한 번 러프가 깔려있으면 위에 양이 올라가더라도 빈틈없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원래는 러프를 막 박람회에서 한 번만 올리고 그냥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을 발라주셔야 손님들이 오래가세요. 자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원콧을 했죠. 자 그런 다음 큐어할게요. 1분 30초 동안 하는데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돼요. 손을 한 번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큐어가 중간에 속까지 들어가서 큐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큐어를 한 번만에 1분 30초 동안 그래서 전화 받는다고 다시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샤이니지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판타지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번에 나온 아이프리즘 이름도 이제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자 지금 일단 큐어를 조금 작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한 번 더 바를게요. 한 번 더 바를 때는 샤이니지가 러프 젤 안에 이렇게 박힌다는 느낌의 정도의 두께로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면이 고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면을 고르게 만들 거기 때문에 막 결이 나서 그런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10개를 시술을 할 때는 동시에 10개를 쫙 다 발라놓고 하면 되죠. 그죠? 자 밑으로 약간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큐어가 안 된 상태예요. 그죠? 여기서 1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체크 무늬가 되도록 발라주고 가로로 옆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러프 젤을 문의하신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래서 잘 러프를 이렇게 찍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프리즘 아이를 올릴 건데 이런 건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콕콕콕콕 허공에다가 약간 찍듯이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일드를 중간에 써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마일드를 같이 쓸게요. 밑에 지금 체크로 되어있는 부분이 더 지면에 많이 닿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펀지로 꾹꾹꾹꾹꾹꾹꾹꾹 이렇게 했을 때 러프 젤이 너무 많이 딸려와서 샤이니지 위에 러프 젤이 막 발린다 그러면은 샤이니지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샤이니지가 너무 많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양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더 많이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쳐주는 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지가 옆에 이렇게 묻어있는 애들 있죠. 그건 손톱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야 손님이 집에 가서도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됐으면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1분 30초 그래서 2분 그동안 그동안 흰색으로 이제 그 줄을 그을 거를 이제 생각을 해놔야 돼요. 흰색이랑 샤이니지 아까 전에 쓰던 6번 실린더 브러쉬 있죠. 그거랑 보라색이랑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저 손톱 했어요. 맨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진짜 많이 틀리죠. 지금 이거는 카누로 팁으로 이제 헹구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게 진짜 되는 것 같고 제 손톱이 작은데도 연장하고 나서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카누 팁 정말 잘 나가요. 엄청 많이 문의가 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클렌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알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빡빡빡빡빡빡빡 닦아주셔야 돼요. 완전히 떨어지도록 이렇게 끼친 페이퍼가 찢어질 만큼 완전히 털어주셔야지 집에 가서 떨어지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야 손님도 안심을 하죠.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서는 저희 마이크로 화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화일도 되면서 부드럽게 되죠. 그리고 손님이 하고 나서는 여기 끝쪽을 이렇게 조금 갈아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걸리는 거 없이 좀 더 러프젤이 조금 편안하게 더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1차 디자인이에요. 자, 이제 2차로 실린더 브러쉬에 보라색을 이렇게 묻혀서 팔레트에다가 좀 덜어가지고 연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쓸듯이 그냥 이렇게 한 번 쓸어내려주세요. 이렇게 샤이니지 위에 이렇게 보라색이 디자인이 될 수 있게 한 번 그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흰색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할게요.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큐어 안하고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약간 이렇게 눌리듯이 조금 진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조금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샤이니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터슬터슬한 느낌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조금 두껍게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한 번은 한 번 더는 여기 조금 더 얇게 선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그려주고 이렇게 두껍게 그려주고 이렇게 두껍게 사실 이런 선을 그을 때는 손님 손을 뒤집어서 그리면 더 좋기는 한데 지금은 방송을 하니까 뒤집어서 그리진 못하지만 이거를 시청하시는 원장님들은 손님 손을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쉽게 되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나중에 잘라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님 손이 그릴 때 포니가 고정력이 있어서 손이 그대로 나중엔 남아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정을 시키기 원하시면 스무리를 해주면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큐어를 할게요. 스무리를 바르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서 스무리를 한번 발라볼게요. 원래는 한 1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스무리를 이렇게 곳곳에만 좀 발라주고 스펀지로 얘를 이렇게 좀 찍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특이한 느낌이 나거든요. 큐어 할게요. 큐어를 조금 아 큐어하는 동안 제 손톱은 이거는 지금 색깔이 뭘 썼냐면 140번 하고 147번 하고 그 제일 마지막에 그게 147번 마지막 거 와인 그 다음 중간에 살구 145번 145번 이래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펄 저희 가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네모네모 폴링인 들어있는데 네모네모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전혀 안 지워지죠? 그거 포니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런 거는 근데 원래 맞죠? 막 실법 같은 게 막 완전 따다다다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체크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닦아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무광인데 광이 무광 안에 이렇게 펄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그래서 이거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카톡 주시거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